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있기에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강구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곧 하나임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추천케 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기억된 존재로 추천되어서 이곳에 참석해 싸우니 영적으로 자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책임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으로 만나는 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집중케 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힘드는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추석 때 나훈아 그분께서 테스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그 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 나훈아 이분도 71년을 살면서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창세계 3장의 세상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해요 왜 엉겅키와 가시가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아침에 이 방송사고가 날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게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함으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을 펴놓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바울이 바울이 여러분들 AD 34년에 극단적 유대주의라서 다메색에서 예수의 시를 만났습니다 이때가 AD 34년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20장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때가 57년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색 도상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평생 동안 그 가슴에 간직한 겁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다메색에서는 사역자한테 들은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럽니다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몇 년 전이에요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 증거하면서 항상 전략은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혹은 루스라 같은 경우에서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연 개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나는 항구에 불러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고별설교라고 말합니다 고별설교라는 건 뭐냐 마지막 설교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소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3년 동안 내가 사역했던 현장에서 완전히 불신자를 복음을 증거해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서 장로란 직책으로 임명하고 그 장로에게 예배소 교인들을 맡기는 사역 장로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밀레도에 부른 겁니다 왜 불렀냐면 저번째 얘기했죠? 첫번째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번째가 오순절 날에는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많은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두번째예요 세번째는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지금 걷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생존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갖다 줘야 돼 참 특이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인정 안 합니다 바울을 싫어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인정도 하지 않고 싫어해요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자녀들에게 할래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태까지 지켰던 간습도 지키지 말아라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은 겁니다 가짜 누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싫어했는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불모지울 위기가 있는데 지금 어려운데 저쪽은 인정도 안 하는 판인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제연금을 걷어서 빨리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세번째고 네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쳐서 나중에는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했냐면 바울의 제자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정도로 제자를 사랑했냐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몇번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AD 47년에 드디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지역이 갈라데아 지역이에요 비스티안 안디옥과 이곤이온과 밑에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서 2년동안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았어요 어느정도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신호했냐면 보자마자 돌을 던졌거든요 이거는 레이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돌을 칠 때도요 아무나 돌 치는게 아닙니다 세가지 외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안돼요 첫번째가 우상숭배자 두번째가 성적인 죄를 범한자 세번째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성 안에서 치지 말고 성 바깥에서 쳐라 그런데 비시디안 이고니에서 온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서 돌을 쳤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돌로 쳤거든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긁어서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 죽었습니다 온몸의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보면 돌로 칠 때도 세 종류 외에는 돌로 죽이면 안되고 그리고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보자마자 성 밖에서 돌을 쳐 죽이는게 아니라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1.5미터가 되는 곳에서 떨어뜨려요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충격이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로 칠 때 아무데나 치는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돼 돌로 어떻게 해요? 칠 때 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나 머리개통을 치면 사람이 빨리 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절차도 없어요 그런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죽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시디안 안대국에서 바울이 증거한 보금의 핵심이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합니다 구약성에 정통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보금을 증거할 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이세 다른 말하면 구약의 역사를 쫙 열고 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시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가 에디 47년입니다 그들을 생각으로는 예수는요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겁니다 처형된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무슨 신성모독죄? 본인이 그리시도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그게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거예요 아니 처형된 사람을 이 바울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여 그리시도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다 할렐를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사람, 이 사람 그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죄산받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시도라고 외치는 바울을 루시도라에서 보자마자 돌로 치셨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바울을 추격하고 바울을 피파게 했거든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원래는 피파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2000년 전에 신성모독대로 죽은 사람이다 성교사로 왔지만 선지자로 왔지만 자기가 그리시도라고 외침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신성모독대로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엇인가 그리시도관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알아준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울의 1차 세계선교, 2차 세계선교, 3차 세계선교를 통해 가장 핍박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한 번 각인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바리생이나 서기관들의 교육을 통해 각인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간직한 그 메시아관, 그 그리시도관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10년 사역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시도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을까? 왜 이방인들은 그걸 믿고 영접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 원래는 지금 고별설교 해야 되는데 준비한 것에서 약간 핀트가 박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의 전달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침공당해서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귀환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합니다 이때가 BC 500년 경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율법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아 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성에 임해요 왜? 그 500년 동안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문화가 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32살에 죽자마자 새로운 제국이 또 등장합니까? 로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로마거든요 그 500년 동안 전체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더 강하게 온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의 가장 중요한 성경 9절이 사무엘 7장이에요 사무엘 7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다윗이 다윗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언약계가 있는 성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쪽이 고지대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울거든요 자기는 백항목 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바람에 의해서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한 겁니다 그날 아침에 자,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어떤 대원이냐면 내가 너의 마음과 중심을 알았다 어떤 누구도 이런 고민하거나 갈등한 사람이 없다 내 집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 바로 이 다윗의 중심과 마음이 하늘 보호자에 상달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역대 왕들은 죄악을 보면 내가 끊어버렸는데 단절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죄악을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너를 징계하거니와 네 왕권은 내가 영원히 영원히 보장하리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신탁 우리가 신탁통치라고 했죠 신탁통치 45년도에 북한은 소련이 신탁했고 남쪽은 미군이 신탁통치했듯이 나단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나단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해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나라를 유지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겠다 네 왕권을 평생 동안 유지시켜주겠다 그게 나단의 신탁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이 왕국 이 유대 왕국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민족을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 다윗이 되자마자 이 집화를 다 하나로 뭉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함으로 통일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권선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 경제적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 시대에 모든 예배에 대한 절차들이 다 완성됐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거든요 그렇다면 장차올실 메시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냐면 제2의 다윗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2의 다윗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는요 다윗 다윗의 순 다윗의 가지 또 깊게는 뭡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별입니다 별 별이라는 건 다윗을 상징해요 제가 옛날에 공항에 보니까 이스라엘 국적기가 있던데 별이 그려진 국적기가 있더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별이의 별 이건 다윗을 상징하거든요 이 말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헬먼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저 북쪽에 모여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강을 히브료로 요미라고 해요 요믄 요믄이 아니라 요미입니다 요믄 그들은 바다 강하고 똑같이 구별해요 언어가 똑같아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여기가 사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해안가 중심으로 있는 나라의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 지금 성경에 보면 여기가 불레세시에요 불레세 여기에 여러분 큰 장벽을 이스라엘 국가에서 장벽을 하세요 팔레스타인은 못 들어오고 이 안으로 모텍에 큰 장벽을 쌓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거든요 다잇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 그럽니다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러면 장차올신 메시아는 제2의 다잇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통일왕국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 민족이 세계의 나라의 선민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누가 제2의 다잇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늘 질문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뭡니까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배가 일어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했어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흥문의 도관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나 겉옷을 피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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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라는 건 만세 만세거든요 다이세 자손으로 오실 것이요 이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경제적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율법으로 나라를 다시리는 선민국가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민국가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이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유대사회에 훅폭부처럼 불어왔던 그 여론 여론이 여론 기대했습니다 또 소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거든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뭐예요 죽으러 가신 거야 죽으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전반부는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보면 가이샤라 빌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북쪽이에요 사보검수의 전반부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전반부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적은요 90%가 전반부에 다 있어요 특히 마테보검에는 90% 이상이 전반부에 다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가이사라 빌리포 도착했을 때 베드로예요 그러면 후반부는 뭐냐 후반부는 뭐죠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제사 안 받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사역은 기적이 몇 개 없어요 이분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어야 죄가 사암받거든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라 언덕 골고라 언덕 히브리어로 해골이라 뜻이고 라틴어로 게셋만 해거든요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사람들은 입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전쟁터에 나간 나간 군대가 그 성에 입성할 때는 온 백성은요 자기의 겉옷을 피고 환영하고 종료나무 가지 종료나무 가지는 승리의 나무거든요 그 종료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입성이에요 입성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통일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이 입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고 그 분이 입성하는 것은 이제 로마를 꺾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와서 상을 엎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니산월 십사일 해질 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처형된 거예요 신성무국제죠 이것도 해질 때 해질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성경 뭐라 합니까 전역대라는 표현은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 얘기하지만 1993년도에 이제 개혁 한글 성경이 개편이 되고 1998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개혁 개정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단은 개혁 개정을 씁니다 개혁 개정을 쓰면서 1960년대 사단이란 친구가 1998년 개혁 개정을 하면서 이 단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쓰죠 사탄 똑같은 말인데 말잔난인데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성경에도 해질 때라고 표현하지 전역대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해질 때 잡아라 해질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일몰 전과 일몰 후가 있어 일몰 전은 뭐냐면 해가 이제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에는 제 9시 9시 안진면을 치유할 때 몇 시였죠 제 9시에 제 9시거든요 이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가 언제지요 제 9시에 운명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 죽은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은 어린 양은 뭡니까 장차없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날 죽은 거예요 이 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일개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된 거예요 아니 제 2의 다이수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일개 지방 장관에 의해서 처형된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로만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형성할 것이고 경제적 축복을 주어야 될 제 2의 다이수로 와야 되는 그 메시아가 일개 지방 장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거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거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수백 년 동안 해당에서 교육받은 구약적 관점에서 이 메시아 관을 들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고 간주해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원래 신성모독죄라고 이 예수 믿는 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았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세계 여러 국가에 지배하다 보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빨리 여기서 탈피하고 싶어 여기서 이제 고만 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마찬가지예요 이 500년 동안 이 유대 나라는 끊임없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했고 또 알렉산더 대왕위에서 헬라에 점령당했고 로마에 점령당하다 보니까 이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다이수로 오셔야 돼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처형된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서 지역에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성교 기간에 전략은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회당이었는데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 증거한 적은 예배서에 있는 회당 외에는 없어요 대살로는 지역에서는 몇 주 했죠 3주밖에 안 했거든요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두 나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말씀을 듣는 자와 피파 가는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는 따로 불러다가 2년 동안 두랑노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17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배수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의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나오죠 3년 동안 예배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앙하여 세력을 얻은이라 그러면서 예배수 지역의 사역의 결론은 10절이거든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집중적이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하나님 나를 부렸다면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를 통해 복음을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변을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 있었겠죠 저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띄워너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도록 내가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19장 21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도 보호하리라 3년 동안 예배서 사역을 보면서 이제 나의 영원한 비전은 마지막 종착지점은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바울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2차 세계 성교를 거쳤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배서 지역에 3년 사역하면서 매일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지옥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문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옥에서 사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온갖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가슴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사역자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파송합니다 너희들은 얘기를 잘해서 우리 봉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구제 헌금을 걷어 갖고 와라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 3개월 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역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두 번째가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떠나기 직전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를 불러서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한 번 각인된 것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자체 문화가 상업지역이 무역 중심이고 아프레티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내려온 그 여사제들이 그 도시에서 매출을 하는 그 음란한 도시 수레 도시 돈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갖고 온 옛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고소하고 근신상간의 역사들이 또 음란의 역사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예배소 지역에 사역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불러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너 이거 빨리 고린도 지역에 갖다 주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갖다 주면서 우리가 드로아 항구에서 만나자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구잖아요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래서 바울이 3년 사업을 마치고 드로아까지 갔는데 디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빌뽀에 갔습니다 빌뽀에서 디도를 만난 거야 그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첫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잠을 잘까 다치지 않고 훈련 받을까 그런데 첫 번째 편지가 옵니다 그걸 이제 부모님 전상서라고 나오지 그 전상서에 보면 얘가 이렇게 효자였나 온갖 억울을 다 사용해가지고 보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러져라도 그 어머니한테 보낸 전상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지 바울이 바로 그런 위로예요 그 이상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지를 빌뽀에서 적습니다 그게 고린도 우스 너는 빨리 다시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줘라 디도가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딱 도착합니다 3개월 동안 머뭅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팀사역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확하게 복음에 뿌리가 없다는 걸 알고 바울이 3개월 동안 긴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게 로마소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불러 베베 베베를 불러서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갖다 주라 베베가 그거를 짊어지고 로마로 떠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좀 내려오면 갱그리의 항구가 있거든요 갱그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정보를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에서 나를 죽인다는 암살 계획을 듣고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해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7일 동안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할 때 유두국우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를 살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 드로아 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앗소로 보냅니다 32키로거든요 바울은 혼자서 32키로를 걸어요 대문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왜 걸었을까 아니 피곤한 육체를 왜 그렇게 힘들게 더 혹사했을까 32키로를 걷는다는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빨리 가게 하고 본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32키로를 걸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사하면서 그 32키로 걸었던 그 바울의 일정은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에 대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소통 이었을 것이다 왜 이제 사역이 마무리돼 바울의 10년 사이에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예배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 예배소까지 가지 않았을까 바울은 지금 급한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를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가 빨리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으면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금했던 구지연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가기 위한 재정비를 가기 위해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거기에 가지 않고 예배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설교죠 평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보금을 증거했고 평생 동안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증거했는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다른만한 유언의 메시지를 내가 영접시켜서 내가 양육했어 내가 장로로 임명한 그 감독자를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메시지를 한다 이건요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자식 앞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메시지는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감독자예요 현장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보금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것인가 내가 다락방을 한다 지교회를 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교회를 한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게 너무 많이 가슴에 와 듣고 준비하고 입으로 할 때는 내가 전달할 때 느낌이 뭐냐면 입에서만 선포되는 것 같아요 입에서만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내가 듣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기도하는 중에 가슴으로 전달되고 가슴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을 잘하냐 못하냐 상대방이 은혜를 받느냐 아무 관계없이 정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 증가하기가 더 두려운 겁니다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밀레도 밀레도에서 장로를 불러서 바울이 증가하는 보금의 핵세님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예배소 지역에서의 현장사역을 어떻게 했나 18절에 나와요 오메 그들이 예배소 밀레도에도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밑바탕에는요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유대인의 관계를 너무 많이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금을 증거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공중 앞에서 공중 앞이라는 건 뭡니까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과 2년 동안 두랍노선에서 공중 앞에서 메세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공중 앞에서 메세를 증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서 우리가 말하면 각 집의 방문하여서 어떻게 해요 팀사역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걸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꼬리낌 없이 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강조했던 보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 여러분 은혜의 보금이 이번 주 강담배서에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보금이라 너 누군지 아느냐 너 죄인이었단 말이야 너 죽어야 마땅했어 그런 존재를 아무 묻지 않고 실적도 선행도 인격도 묻지 않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해 줬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증거했던 보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이었다고요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극단적 유대위주자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70명의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것이 결정되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 대사장이 공문을 줬습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저 담회석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와라 죽여도 좋다는 그런 공문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담회석에서 빛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빛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심령에 임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이제는 빚진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나도 전에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데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던단계가 뭐냐면 돌이키다 베드로가 400년 2장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2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할 거 아니 당신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어찌할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첫 단계가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믿은 겁니다 이걸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가 19장 21절에 보니까 예배소 사역을 마치면서 바올이 결론을 내리거든요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엘 거쳐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도 보호하여 그 메시지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나는 성령의 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의 음성이었다 자기 인생도 이제 10년 사역을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과 핍박을 거쳐서 나는 로마도 갈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래 이래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인생에 AD34년에 다메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 정거가 있거든 극단적 유대주의라서 사내들인 공예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정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조차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 자기 고향에 있었던 사오리안 사람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교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AD47년에 5명의 후보군 중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이때가 1차입니다 그리고 2차를 거쳐서 AD57년에 드디어 이때 지금 예배소에 밀레도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설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사역이에요 10년 이 10년 사역을 통해 저 아시아 갈라데아 지역이 보금화된 거예요 BC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가 갈라데아 지역 1차 세계 성교 2년을 통과해서 그 아시아가 보금 됐고 또 2차 성교 AD49년에서 52년 사이에 저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보금됐고 이제 3차 53년부터 57년까지 예배소에서 예배소에서 나머지 지역에서 보금을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밀레도에서 고별설교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입성합니다 58년에서 57년에서 58년에서 59년 59년까지 가이샤라 감옥에 투옥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수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쓰면 되는데 로마 심의권자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수합니다 가이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총독부 총두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2년 동안 투옥되면서 베스더 벨리스 총독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심의권을 활용하겠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항소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이샤라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이샤라는 것은 나중에 창세히 얘기하겠지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 중에 글라우디 황제도 있고 도미티아 황제도 있고 네로 황제도 있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들을 바로로 갑니다 바로 바로에는 투투모스 1세 2세 3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왕을 지칭할 때는 아비멜렉 아비멜렉 아직 판결이 아직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갈 때도 있고 샛집에 얻어서 보금을 증가합니다 샛집이라는 건 월세집이에요 월세집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데가 어디예요? 로마 걸 왜요? 아마 로마 월세가 제일 비싼 데가 강서구 확동입니까? 강남 논현동입니까? 논현동이겠죠? 월세가 가장 비싼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빌리뽀서를 묵상하면 빌리뽀교회가 에디 47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핵심 멤버는 최고의 상인 기족인 누디아 가족 두 번째는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세 번째는 저만한 귀신들 여자 그 당시에 가장 하류층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바울이 죽는 날까지 성경금을 보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리뽀교회 그래서 빌리뽀서를 보면 표현 방법이 달라요 바울이 이 월세는 빌리뽀교회가 보내준 성경금이에요 이때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한 빌리뽀서 골로세서 예배서서 빌레몬서 내곤에 감옥에 썼다 그리고 바울이 62년에서 63년에 잠깐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면 마지막 죽기 전 몇 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디모델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마지막 평생에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죽기 전 1,2년 전에 마지막 자식한테 쓴 편지예요 이걸 모르면 디모델 전서가 이해 안 되지 그냥 뭐 선배가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이 1년, 2년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편지를 적는다면 어떤 편지를 적겠어요 그 편지가 눈물로 된 편지죠 그게 디모델 전서 후서예요 그리고 AD 64년에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씨의 50%가 다 화재로 불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냐면 로마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테러하면서 잘못된 소문들을 너무 많이 줬거든 그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저들은 모일 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트린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결국 화살을 돌려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돌린 거예요 이때로부터 250년 동안 기독교인이 핍박당한 겁니다 황제로서는 10명이 황제 이걸 우리 10대 박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 AD 64년이나 66년 정도에 죽습니다 참수형당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때 64년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당합니다 이때 법정에서 바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사역했던 거는 1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전심전력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심전력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아니했다 이걸 지금 예배소 장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증언할 것이다 어떤 증언을 하냐면 바울이 예배소 장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행정장로가 아닙니다 다 말씀사역자 여러분 말씀사역자 말씀사역자에게 필요한 곳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양떼를 관리할 때 그 감독자는 먼저 자기를 삼가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 지도자들 양떼에게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다라 이 말이에요 먼저 양떼를 향해서 기도하려고 권면하기 전에 너희 감독자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자신을 살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캠프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우리 캠프팀은요 먼저 하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한마다 한마다 증거할 때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통과해서 입으로 나와야 돼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해서 합니까 사나운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나운 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석교회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사상이 들어오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이 들어오고 그것이 성취됐거든요 나중에 게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리 시도께서 일곱교를 비판할 때 예배석교회를 비판할 때 너희들이 니골로당의 행위를 그대로 따놓는 거다 그러니까 2단 2단 말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오라 30절에 30절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너희 장로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니 지금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폭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감독자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사명만 받으면 돼 모든 것은요 줘야 돼 뭘 주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해주는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감독자 장로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대접받는 것보다 무조건 대접해줘라 그게 여기 나온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끝나고 그 밀라로에서 바울과 그 장로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림이 아마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지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교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원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은 소촌하셨지만 그 오카논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스캔해갖고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소촌했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상처받은 것이 그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싸운 모습 그래서 거기에 내가 줄쳤잖아요 내게 제일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은 장로였다 백명도 안 되는 교회가 3년 동안 목사가 버티지 못했다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요 여러분들 온갖 소실을 내가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동욕자들 있잖아요 전도사는 전도사는요 사람치부터 안합니다 파트타임이라서 우리 예원교는 그렇죠 우리 예원교는 철저히 강당유심 목회자 중심 현장유심 말심 중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래도 갓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님 이래도 전도사님 하면서 섬기잖아 이런 문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아야 돼 나는 예원교 오기 전에 일반교에서 3년 동안 여러 세고회를 다녀봤잖아요 합동 측에서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다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신학교 들어간 전도사님은 전도사 취급도 안 해요 어이 어이 그랬네 어이 어이 내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 이름도 안 불러 어이 이러고 그래야 돼 어이 누구 그랬더니 어이 이름도 안 불러 김 전도사님도 없어요 여러분 김 전도사 장로 김 전도사 이런 온갖을 탑니다 운전사부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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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안 주는 데서 태반이에요 예원교 안 그렇잖아요 전도사님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전사님님 딱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하면서 그 부서에 모든 분들이 섬기잖아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이게 바른 문화거든 여러분들이 매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또 사랑하심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한 팀이 돼야 됩니다 한 팀이 돼야 2, 3, 7을 살릴 수 있고 한 팀이 돼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한 팀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지금 오늘 700몇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팀별로 이제 교구에 가면 우리는요 그 교구의 전도사님 목사님 사역자들 섬겨야 돼 하여튼 모든 영광은 너희들이 다 받고 쫙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한 주간 사역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그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년 동안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고 그 주의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그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인 그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마지막 주었던 그 고별 메시지 유언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깨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가 증거해서 예수 믿고 중직자된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와 이들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귀한 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